시작해봅시다. 자, x에 대한 삼차방정식 x-a 곱하기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1과 알파와 베타를 가진다라고 할 때 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실근이 지금 1은 확실한 거잖아. 그럼 이 1을 대입하면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해서 1-a, 1 더하기 1 넣어주면 1-3a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0. 이게 이제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1-a에다가 얘가 6-3a예요. 는 0이다.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1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당연히 2가 돼. 그럼 두 가지 a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a가 1이면요. 자, 삼차방정식 a 자리에 1을 다 넣어서 이렇게 개수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삼차방정식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그리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그치? 이게 이 삼차방정식의 근이 될 텐데 이게 0되는 x는 당연히 1인 거고 얘가 0되는 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이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돼요. 근데 얘 판별식 봐봐야 되라. 판별식이 마이너스 2제곱 4 빼기 4, 4, 16. 어때? 0보다 작아. 자,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이차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면 문제 조건에서 새 실근 1, 알파, 베타라고 한 거에 아예 모순이잖아. 그러면 a가 1인 경우는 아예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a가 2인 경우 이제 대입해볼까? 당연히 a가 2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다. 그럼 x 마이너스 2에 인수분해할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다. 오케이. x가 1이거나 2거나 4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나오네요. 그럼 x가 1일 때는 문제에서 준 실근이고 알파, 베타가 2랑 4가 되어야 되는 거겠다. 그치? 곱해 주시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다? 8이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고 16번은 가볍지 아주.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ax 제곱이 있고 여기서 y는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하고 만나는 주점을 a, b라고 하고 자, 그 a, b의 x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거고요. b, h에다가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a, b, c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고 그치? a, c는 당연히 x축에 평행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y는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자리야. 이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은요. 우리가 쭉 연장하잖아. 그럼 x축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45도야. 얘가 45도며 여기도 당연히 평행하니까 45도야. 근데 직각 삼각형이야? 90도 45도야? 직각 이등면 삼각형인 거네? 근데 문제에서 b, c의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알려줬네, 여기가? 그럼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a, c의 길이도 2분의 7이다. 그럼 어디가 2분의 7이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2분의 7인 거예요. 그치? 그럼 봐봐.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으니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분의 7하고 같다. 일단 이런 관계식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ax제곱하고 x 플러스 6이 두 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이 a, b인 거니까 둘을 같다라고 뒀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끼리의 교점의 x 좌표는 각각 y 떼고 x에 대한 식만 같다라고 뒀을 때 그것의 방정식의 실근하고 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치? 그럼요. 자, x 플러스 6 넘어가서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a분의 1. 맞죠? 또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a분의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를 일단은 구해 놓는 게 좋지. 그치? 둘의 합과 곱. 근데 우리가 둘의 차가 2분의 7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 이용해가지고 뭔가 a라고 하는 미지수부터 꺼내야겠다. 그럼 봐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가지고 변형식으로 작성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고도 똑같아요. 부호는 어차피 여기 앞에 전체 마이너스를 붙이든 말든 제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이게 a분의 1을 제곱해서 a제곱분의 1이고 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6 넣어주면요. a분의 24예요.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49예요. 그치? 자, 그럼 양변에 내가 4a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4a제곱을 곱해보면 얘가 4 더하기 96a는 49a제곱. 이렇게 a에 관한 2차 방영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형들 다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0만 들고 좌우변 자리만 좀 바꿔서요. 49a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 네, 요런 2차 방영식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얘가 된다.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 해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9분의 2거나 혹은 플러스 2 두 가지의 근이 나오는데 전제조건이 a가 0보다 커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a는 반드시 플러스 2가 가능한 겁니다. 맞아? 그럼 a가 플러스 2니까 집어넣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알파에다가 베타를 한 번 더한 거를 제곱하고 빼기 2알파 베타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6이니까 정답은 4분의 25다. 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2번이다. 요렇게 찾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서 이번에는 18번 문제가 봅시다. Итак, 이제 놔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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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mes &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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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